이미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는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방산이 건국 이래 역대급 사상 최대 호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방산 수출액 1, 2위는 여전히 미국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무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무기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죠. 현재 방산 시장에서 두 나라를 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점차 그 속에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국가의 무기를 수입해서 사용하던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무기를 개발할 때 기존에 운용하던 무기체계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미국이나 러시아 무기에 기반하여 개발하기에 방산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파생형 무기는 오히려 개발 국가의 족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해당 국가가 미국과 러시아 방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100% 국산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상 미국과 러시아제 부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환이 수십 년간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 방산 시장을 양분할 수 있도록 해준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도 꾸준히 늘어 현재는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최근 한국 무기에 기반한 파생형 무기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한국 역시 군사기술을 선도하는 방산 강국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생 무기로 k-9 차체를 사용한 폴란드의 크랩, 천무의 발사대에 폴란드제 트럭을 사용한 호마르켈이 k-9을 사실상 그대로 베낀 튀르키에의 프루트나 자주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상으로 얼마 전 k-2 전차의 파생형인 튀르키에의 알타이 전차가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지난 3일 튀르키에 방위사 업청의 한록괴력인 청장이 알타이 전차의 첫 양산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1차 양산 물량은 한국산 파워팩이 탑재된 250대로 우선 튀르키에 군에 배치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튀르키에의 알타이를 유럽 각지로 수출할 것이라며 나토 회원국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괴륙인 청장은 알타이 전차 수출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튀르키의 방산업체 bmc에서 제작되고 있는 알타이 전차가 현대전 환경에 맞게 개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유럽 시장에서 k-2 전차의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k-2의 제조사인 현대로템이 튀르키에와 k-2 생산기술 이전 계약을 맺을 당시 독일을 제치고 따낸 수출 계약을 따낸 것은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년 뒤 튀르키에의 신형 전차 알타이가 공개되자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k-2 전차를 파내 박은 모습이었습니다. k-2를 그대로 베꼈던 것이죠. 당시 계약 내용은 설계 지원 및 기술 이전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튀르키에가 이를 어기고 k-2 복제품에 가까운 전차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대로템은 많은 비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원천 기술을 헐값에 넘겨주고 너무 쉽게 경쟁자를 만들어준 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k-2 전차가 이제 막 유럽 시장에 발을 내딛은 시점에서 k-2를 베낀 알타이 전차가 수출에 나서게 된다면 k-2 수출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산 선언과 함께 공개된 알타이 전차의 스펙을 살펴본 군사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k-2의 경쟁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타이 전차는 120mm 주포와 1500마력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3세대 주력 전차입니다. 2500마력 파워팩도 아시다시피 한국산입니다. 이번 초도 양산 분해는 k-2 전차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된 hd 언덴 프라코어의 dv-17k 엔진과 s&t의 est-15k 변속기를 결합한 한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파워팩을 결정하는 문제 때문에 알타이 전차의 양산이 끝도 없이 늦춰졌었습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의 냉각장치를 통합한 것으로 전차의 심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원래 티르키에는 독일제 파워팩을 장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수출을 거부하며 생산이 한없이 지연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국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양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티르키에에선 시제품에만 적용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파워팩으로 양산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개발이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죠.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 강국이자 방산 강국인 한국에서도 1500마력급 파워팩을 개발하고 완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무런 기반이 없었던 티르키에에서 뚝딱 만들어내고 싶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알타이가 k2를 벗겼다고 하지만 여러 면에서 동급의 전차라고 하기엔 너무나 미흡한 부분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타이 전차의 무게는 65톤으로 k2보다 10톤이나 무거운데다가 수동 장전 방식이기에 탄약수까지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최신 전차 트렌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개되는 차세대 전차의 컨셉안을 살펴보면 50톤대로 무게를 감량하고 자동 장전 시스템을 탑재해 승무원을 3명까지 줄이는 설계를 가지고 있죠. 알타이 전차는 k2 전차에 기반했으면서도 기존 전차 설계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양산 시기까지 늦춰지는 바람에 시대에 완전히 뒤처진 전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전차를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타이 전차의 유기압식 현수장치는 비능동 방식인데 반의 k2 전차는 반능동 유기압 현수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능동 유기압 현수장치는 컴퓨터를 통해 보기륜 하나하나의 높이를 적절하게 조종하는 방식으로 전차의 각도를 기울이거나 높여 일반 전차보다 큰 사격 각도를 만들어내거나 궤도의 접지면을 조절할 수 있어 k2 전차가 뛰어난 험지 돌파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엔진을 사용했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두 전차의 기동성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냈는데요. 튀르키에는 알타이 전차의 시제품만 있었을 때부터 전차 수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성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 2018년 5만 전차 사업에 참여해 k2와 경쟁을 벌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사막 주행 테스트에서 달리던 도중 멈춰버렸고 다시 출발하지 못해 그대로 평가해서 탈락는 수모를 겪기도 했죠. 이때 알타이 전차의 심각한 고장에 발생해 아예 파워팩을 드러내야 했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k2 전차는 해당 테스트를 무난히 통과하고 사업 최종 협상까지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k2 전차의 독일제 변속기가 독일의 중동 무기 금수 정책에 걸리는 바람에 봉계약 직전 사업이 중단됐었습니다. 하지만 알타이 전차가 k2 전차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알타이 전차의 양산 소식으로 5만 수출 협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알타이 전차에는 엔진과 변속기 모두 한국산인 파워팩이 탑재되어 있지만 정작 k2 전차에는 엔진만 국산인 혼합형 파워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1500마력에 달하는 막대한 출력을 감당해야 하는 변속기는 독일제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죠. 이 변속기까지 국산으로 대체해 진짜 100% 국산 전차를 완성시키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을 추진했었는데요. s&t 중공업에서 개발한 국산 1500마력 변속기는 당시 개발 운용시험 평가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으며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었지만 도련 까다로워진 양산 내구도 평가에서 탈락하며 국산화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파워팩 국산화가 무산되나 싶었는데 티르키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알타이 전차에 국산 파워팩이 탑재되어 야전 내구도 시험평가를 치렀고 이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것입니다. 티르키에는 실주행 방식으로 한국산 파워팩을 테스트했고 약 8개월 동안 티르키에 사막을 달리게 해며 내구도를 정밀 검증했습니다. 테스트 내용은 비공개로 정확히 얼마나 달렸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일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수천 km를 달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소 정비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주행하며 단 몇 달 만에 k2 전차의 수명주기인 9600km의 50% 이상을 달렸다는 것입니다. 국산 1500마력 변속기는 사막을 수천 km나 주행하는 동안 단 한 차례의 사소한 고장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국내 방산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다이나모 시험평가 기준인 320시간 9600km 무고장 주행 이상의 성능이 입증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티르키에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조용히 치러진 시험평가도 무사히 통과했었는데요. 제조사인 s&t 중공업과 방사청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진행한 비공개 시험평가에서 국산 파워팩의 내구성을 증명했다는 사실이 방사청 국정감사회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k2의 제조사인 현대로템의 입회 아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비밀리의 시험평가를 진행한 결과 결함없이 323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하며 내구성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테스트는 본래는 320시간이 기준이지만 끝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어 3시간을 더 돌렸다고 하죠. 이처럼 국산 파워팩의 성능은 이미 확실한 검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티르키에서는 총 1000대에 이르는 전차 양산 계획 중 초도 물량 250대 전차에 탑재될 거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k2의 4차 양산분과 폴란드에 수출되는 k2pl에는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k2의 국산 파워팩이 탑재된다면 독일제 변속기가 발목을 붙잡았던 오만 수출 역시 다시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티르키에는 알타이에 탑재된 한국제 파워팩을 급한대로 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떼어버리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은데요. 알타이 전차의 양산을 발표함과 동시에 티르키에는 향후 bmc에서 설계한 엔진과 변속기로 구성된 바투 파워팩으로 한국산 파워팩을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산화는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지만 티르키의 행보를 보면 자국 무기에서 한국색을 급히 지우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티르키에는 이전부터 알타이 전차를 자국 기술로 만들어진 전차라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k2 전차의 짝퉁임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티르키에는 k9을 라이센스 생산한 t55프르트나 자주포 역시 티르키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자주포라 주장하며 꾸준히 수출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원조 k9의 밀려범범이 수출에 실패하고 있기에 같은 전차를 밟고 싶지 않은 것이죠. 티르키에는 알타이 전차로 유럽의 방산 강국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고리타분한 설계에 사실상 k2 전차의 열악판이라 할 수 있는 알타이 전차가 제대로 된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또한 지나치게 늘어난 개발 기한 때문에 폭등한 대당 가격도 알타이 전차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과거 터키 방산업계 전문가는 알타이의 생산 비용이 대당 3천만 달러 약 4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k2 전차는 물론이고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2보다 높은 수준이죠. 본격적인 수출을 선언했지만 아직 뚜렷한 수출 성과가 없습니다. 티르키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육군의 전차 교체 사업에서 알타이 전차 수출 양해각서를 맺고 수출에 성공한 것처럼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한국 역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티르키에는 그것을 강과하고 첫술에 배부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타이 전차를 반면교사로 사마 k-방산은 더욱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가다듬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k9 자주포가 영국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독일에서 밀렸다는 소식에 씁쓸함과 동시에 아쉬움이 남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k9 대신 선택된 건 독일의 rch-155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존에 운용 중인 k9a1보다 성능을 개선한 k9a2 모델을 영국에 제안했었습니다. 분당 6발을 발사하던 것을 9발까지 높이고 5명의 승무원이 필요하던 것을 완전 자동화 포탑을 탑재해 승무원을 3명으로까지 줄이며 파격적으로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제안에도 영국은 결국 k9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9을 탈락시키고 독일제 자주포를 선택했던 영국은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은 독일제 자주포를 선택했었던 것에 내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영국이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예상보다도 빠른 시기에 사업자를 발표한 것을 보면 독일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거나 외교가 판단의 주된 근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었죠. 특히 영국군 원로 장군들의 반발은 더욱 거셌습니다. 그들은 영국이 아프간의 교훈을 잊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독일 자주포 시범 운용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구토를 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영국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을 텐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K9을 탈락시키고 채택된 독일의 차세대 차륜형 자주포 RCH-155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합작 장갑차인 복서의 독일 KMW사에서 제작한 무인포탑을 탑재해 만들었습니다. 기동 중 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자주포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 선정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났죠. 영국은 이례적으로 입찰 공고를 내지 않고 독일의 RCH-155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선정 사업에 참여하려고 준비 중인 나라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 중 한국도 포함되어 있었고 공정하지 못한 과정에서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능 테스트의 기회조차 없애버린 것에 많은 의구심을 들게 했습니다. 또한 최종 선정은 2025년에나 이루어질 예정이었죠. 하나부터 열 가지 절차와 과정이 무시된 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예상보다 빠르게 테스트도 없이 도입을 결정한 것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영국과 독일의 정치적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외교가 우선되어 자주포를 직접 운영할 군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을 경험했었던 베테랑 군인들은 실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었는지 벌써 잊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과거 미국의 동맹국으로 중동 분쟁에 파병되어 전투를 치렀던 영국군은 큰 교훈을 얻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군은 미군과 동일하게 경량화된 차륜형 장갑차를 활용했습니다. 차륜형 차량은 기본적으로 궤도형 차량보다 최대 하중이 낮게 설계되어 장갑 역시 얇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륜형의 뛰어난 기동성으로 부족한 방어력을 대체하겠다는 설계였죠. 그런데 정작 이런 차륜형 장갑차를 직접 타고 중동으로 파병됐었던 영국군은 실전에서 차륜형 장갑차의 취약한 방어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경량화된 차륜형 장갑차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죠. 이런 교훈을 토대로 각국에서 중형 장갑차의 경우 궤도형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독일에서 값비싼 차륜형 장갑차 복서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걸로도 모자라 복서에 포탑을 얹은 자주포를 채택했으니 비판이 쇄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복서 장갑차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독일과 영국, 프랑스 3개국이 힘을 합쳐 신형 장갑차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었습니다. 유럽 주요 방산 강국들이 힘을 합쳐 유럽 표준이 될 수 있는 장갑차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개발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프랑스가 방향성이 다르다며 프로젝트에 탈퇴하고 말았었죠. 이후 네덜란드가 새롭게 합류해 다시 개발 프로젝트를 이어나갔었지만 2003년에 영국까지 아프간에서의 교훈을 토대로 새로운 장갑차를 개발하겠다고 탈퇴해버렸습니다. 결국 복서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공동 개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탈퇴를 감행했던 영국은 2018년 복서 장갑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탈퇴해 영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차세대 장갑차 개발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중동에서의 교훈을 살린 궤도형 장갑차 개발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게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았고 영국 역시 군축으로 인해 무기 개발 노하우를 상실했었기에 시행착오가 계속해서 발생해 마지막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상과 시간을 들여 탄생한 영국의 에이젝스 장갑차는 인도의 아준 전차나 테자스 전투기가 떠오르게 하는 실패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량에서 지나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승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2017년 실전 배치가 목표였지만 아직까지 26대밖에 납품하지 못했고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용지물이었죠. 그렇기에 결국 자신들이 버렸었던 복서 장갑차를 울며 겨자먹기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 통해 독일에서 마지막까지 만든 복서 장갑차가 완벽한 장갑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호주 장갑차 수주전에서 한화의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가 경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호주 언론에서 진행 중이던 독일 복서 장갑차 도입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보도를 하며 한국이 승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호주 육군은 노후화된 차륜형 장갑차 LAV-25를 대체하기 위해 독일에 복서 장갑차 45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호주군 내부에서 복서 장갑차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면서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호주군 관계자는 복서 장갑차에 대해 진동과 소음이 심하고 야간에 운전이 어려우며 폭발 시험 통과도 지연되고 장착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도 없다고 지적했었죠. 또한 납품된 차량의 능동 방어체계 APS 통합이 어렵고 독일제 탄약만 사격할 수 있으며 유럽에서 맞춤 제작한 타이어가 필요하다는 것 등 정비 보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승무원들이 일산화탄소 중독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두통과 현기증 매스꺼움과 구토감을 느끼게 되고 노출이 지속될 경우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많은 사고로 이어지는 일산화탄소 중독이지만 이걸 전시 상황에 겪게 된다면 승무원들의 문제에서 끝나게 되는 게 아니죠. 언제 적에게 공격당할지 모르는 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의 혼탁이 발생할 경우 부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복서 장갑차를 그대로 차체로 활용한 RCH-155 자주포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서가 차륜형 장갑차 중에서는 큰 장갑차라고 하나 그냥 포도 아닌 155mm포의 반동을 온전히 견딜 수 없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155mm 곡사포의 반동이 워낙 심한 탓에 구형 자주포들은 사격전 스페이드라 불리는 충격감세 장치로 후미를 고정해 반동을 흡수 상쇄시켜 왔습니다. 사격할 때마다 스페이드를 내리고 사격 후 이동할 때도 다시 스페이드를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사격 후 적의 반격이 도달하기 전에 신속하게 이탈하는 슈덴스크 순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차체의 반동 제어 기술이 발달하며 스페이드를 박을 필요 없이 신속하게 사격 후 이탈할 수 있는 자주포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자주포가 바로 K9입니다. K9의 반동 제어 능력은 155mm 자주포 중에서 손꼽히는 수준으로 스페이드를 박지 않고도 정밀한 사격 조정 능력이 필요한 TOT 사격까지 가능할 정도입니다. 궤도형 차체의 안정성 덕분에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K9 차체는 폴란드 크랩 자주포의 차체로도 채택되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단순히 자주포 하나로 만족하기엔 너무 아까운 파츠라고 생각해 폴란드의 제안으로 한국과 폴란드 합작으로 K9 차체에 기반한 중형 궤도 장갑차 개발도 추진하고 있죠. 독일에서는 차륜형 자주포인 rch-155 역시 궤도형 자주포만큼 반동 제어가 완벽하다며 심지어 이동 중 사격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rch-155의 실전 성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인메탈에서 공개한 사격 영상에서는 반동을 잘 제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rch-155의 포탑 시스템을 다른 차량에 탑재하여 사격한 영상이 공개되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영상이 조작된 게 아니었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5월 열린 디펜스 아이크 미래 포병회의에서 스위스의 피라냐 장갑차의 rch-155의 포탑을 탑재한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사격 영상에서 rch-155와 비교했을 때 차량이 확연히 반동이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사격할 때마다 차량이 넘어질 정도로 휘청거렸고 반동을 억제하기 위해 차량을 옆으로 기울였지만 반동 제어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앞서 rch-155 사격 영상에선 장약의 양을 줄여 반동을 줄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장약은 포탄의 추진력을 제공하는 화약으로 장약의 양에 따라 사거리와 자주포의 반동이 좌우됩니다. 그렇기에 앞선 영상에선 일부러 가장 작은 장약을 사용해 반동을 극도로 줄인 게 아니냐는 것이죠. 이번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이 베일에 쌓여있던 rch-155의 진짜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절차와 과정 없이 낙찰되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으로서는 최선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공정한 과정과 성능평가 등을 거쳤다면 더욱 비판이 거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rch-155의 진짜 성능은 우크라이나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독일은 pgh-2000 자주포에 이어 rch-155 18대를 추가로 지원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독일 방산의 생산력이 뒤떨어져 자주포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어 활약하고 있어야 맞지만 인도가 지연되며 올해 말로 배치가 미뤄졌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올해 배치도 확실하지 않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독일이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있습니다. rch-155의 차체인 복서 장갑차는 8개의 바퀴에 모두 다른 서스펜션을 사용하여 우수한 험지 돌파 능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궤도형 자주포에 비해 험지 돌파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rch-155가 진액탕에 빠지는 모습이라도 포착되었다간 자주포가 본격적으로 수출되기도 전에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반면 k-9의 경우 이미 크랩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의 험난한 지형에서 2년째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폴란드에서 진행된 드래곤-24 연합훈련에서도 폴란드군의 k-9 자주포가 우수한 기동성과 험지 돌파 능력을 증명해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연한 차이의 영국은 성능평가 없이 독일의 자주포를 얼렁뚱땅 선정해버렸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번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비록 k-9이 영국의 선택들 받지는 못했지만 루마니아 등 다수 국가에서 k-9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k-9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의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독일과 티르키에를 제치고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뿐만 아니라 라트비아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도 티르키에와 오스트리아 스페인을 제치고 채택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종을 한 번의 세계로 나눠벌기를 마주시게 될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하세요. 1.2 시간의 tormentors 1.3 시간의 습관 4.3 시간의 일을 하는 define 2.1 시간의 safety 5.2시간의 일을 하는 상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